너 배우길 잘한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어. 줄리안 발 진짜 높이 올라갑니다. 최고입니다. 이거 투 플러스 원 행사 중이라 하나 더 가져가셔도 돼요. 어? 하나가 남네요. 마침 난 무지히 목말랐는데 잘 됐네요. 나 하나 마실게. 수영 씨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? 용화 벌써 시작 가겠습니다. 숨이 마세요. 나 요즘 신부 수업 중이라. 빨리 가 빨리. 그래요 난 난 꿈이.